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현영철의 투데이지 산타 할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어른들이 미운 4살, 아우 미운 4살 하실 때마다 내 아이가 미우면 얼마나 믿겠나 했다 그런데 정말 미운 4살이란 말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요즘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정말 못말리는 4살이다 그런데 아이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말을 잘 듣는 거다 장난감 다 정리하자 네, 아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아내에게 슬쩍 물어보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러 오신다고 했더니 그날부터 아이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다 와, 정말 산타 할아버지의 힘은 무섭구나 크리스마스까지 한 달간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지 산타 할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오